아동 청소년의 분노조절 사회기술훈련,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분노대처 프로그램 가이드북으로 분노와 공격성 조절 치료기법 중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자료만을 수록했습니다. 치료 집단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 기술을 수록하며 이를 통한 교사와 부모의 강력한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실제 상황에 활용할 대안을 수록하며 유인물, 프로그램 양식, 부모 편지 등의 자료도 제공합니다. 문제 학생이 지닌 자기조절, 분노관리, 인지결함, 관점 전화의 왜곡 등을 다루어 학교 심리학자 및 상담 전문가에게 유익한 학술 도서입니다. 함께 학생과 연구소의 군amin은 학생이 지닌 자기조절, 분노에 관점 전화됩니다. 감사합니다.